맥크리 연습할꺼야 이거 스크림인가요? 일단 3저격은 챙기고 가죠 예이 3저격은 기본이다 생각합니다 위더 랜스 해볼까? 어 저 팀 뭐야 왜 저래 저 팀 많이 보던 사람들이네 상대팀 봐 항상 폭력만 불법이 되어야 할까요? 방금 노래가 피아니시모 체디 피해자 메탈틀러그 크레딧이 완벽도 똑같은데? 이거는 뭐.. 이거는 그거죠 그 고인 이거는.. 1,9,4,5 이게 뭐지? 이거 원장이 뭐지? 리테준 짭테준 짭테준 스크림 더 게임이냐? 더 게임이냐? 더 게임이냐? 안하게 에피 가보 안하게 피 안아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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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지마 안지마 아 도움비가 또 라이프 안 뺏게 하는 선수지 오 파라 잘 날라다니는데 이한? 알아 뭐라고? 너 파라 잘 날라다닌다고 파라 연습 많이 했네? 나 원래 이정도.. 이거 버프했잖아 파라 어? 파라 버프했잖아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날라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아 이 정도 예전에 안이랬잖아 예전엔 안이랬잖아 내가 붙어보면 알지 나는 메르시 계속 있거든 난 시즌 수길때도 메르시밖에 안했어 어 아 ений 오 기계 대통령 아 오 그건 어떻게 하지? 오 직격 2개 맞았어 노 아 오 안내려 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아 나토로비온 지렸는데 나토로비온도 되게 쎄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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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어 이길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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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에어쇼 뚜방 가까이 있는 건 쉽지 자기 취향으로 다 해주세요 어허허허허 나이스 나이스 한 번 더 한 번 더 깨지 다 때린다 이쪽에 방어구야 깨지 개피인데 하나 났다 오 이거 공격 프로비니 오 파라 진짜 잘하는데 오오 진짜 나 진주가 하하하하 뒷쌍을 이렇게 복구하나요 내가 뒷쌍해야지 진주하고 뒷쌍하고 다시 받아주세요 진주? 아 기다려봐 나 진주가 뿌리다 아닌데 니가 뿌리네 너 진주 뿌린 것 같은데 200명 꽉 차있어? 2화? 아저씨 확인좀 확인좀 진수리 지옥에서 아닌데 꽉 안차 했는데 왜 안들어가지? 너가 차단한거 아냐? 아니야 아하하하 상황인데 없음 4화 2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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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화